이번에는 월드컵 특집으로. 천구백구십팔년 일월 이십오일 조규성. 어찌 둘러보면 초년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다고 그래. 이제는 탄탄이 조금은 치고 올라가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 사람이 잘 치고 올라가면 몰라 지금도 치고 올라가서 남 앞에 입질은 좋다 하지만 내년까지 이 사람이 잘만 만져놓으면. 향후 오 년 칠 년이 편안하지 않나 자꾸 그래. 작년부터 오니 자꾸 치고 올라온다 그래 이 사람은. 내년까지가 절정에 잘 치고 올라오면. 좋은데.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다. 난 이 사람 잘 몰라요 솔직히. 해외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요? 그니까 내 자랑 올해 활약하고 내년까지 움직여놓으면 스카우트에서 움직이지 않나 자꾸 그래. 좀 좋다. 좋지요 이 사람은 괜찮다 그래. 나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 이제 올해 말고 내년 삼월달 사월달. 요때 술이 됐든지 음주가 됐든지 아니면 차가 됐든지 조심은 많이 해야 돼 보면. 그리고 인간의 하나가 자꾸 사각될 수도 있으니까 몰라 그러면 삼 사월은 좀 조심하라 그래 보면 그래야지 내년에 치고 가는데 편안하다 그래.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. 여러분 안녕하세요.